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전화로 마이치게 됩니다. 네 베스트 뮤직상 저희에게 이런 갑증사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팬분들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수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무하분들 사랑합니다. 네 이번 미니 4집 털스데이 차일드 활동을 하면서 2년 만에 우리 무하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무대 위에서 무하분들 눈을 마주치고 또 함성을 들으면서 엄청 많은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상 역시도 우리 무하분들이 저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무하 네 범규 형 말대로 저희가 진짜 이번 지난 활동은 무하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투어에 있는데 투어 멋있게 잘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happy to be here and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we have our concert lab so please looking forward to us. Thank you. Love you guys.